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0월 24일 화요일 실시간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일상이 많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 수많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그냥 흘러가는 강물처럼 대부분 이렇게 서쳐 지나가게 되죠. 제가 이제 방송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끝나버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많은 그런 면을 할애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사람들이 깨우치게 될 겁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수장인 김기영 당대표가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 한국 근현대사 전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특정 부문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관찰하거나 파고들지 않으면 어떤 사건에 실린 그런 맥락이라든지 중요성 의미 같은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또 한 번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 또 선거관립위원회가 손을 댄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비중을 좀 선거 비중을 조금씩 낮춰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한 세 편 정도는 선거를 다루고 나머지 한 두 편 정도는 일상 주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을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은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섭성이라든지 또 자신이 찬 문화 같은 부분을 벗어나 가지고 새로운 그런 시각 개안 눈이 새로 떠진 상태로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어떤 사건이 자기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거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은 정념의 노예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감정 욕심 이런 것이 노예이지 이성이나 사유나 성찰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깨어있는 상태니까 지금 이제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부분이 압도적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아마 곧 깨우치게 될 겁니다. 이제 어제 저녁 늦게 제야 전문가가 이제 그동안 제가 요청했던 그런 작업들을 웬만큼 마무리해 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워낙 그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검증을 더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선거사기 세력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2024년도 4월 총선에서는 무난하게 무난하게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수가 있죠. 그걸 뭐 예를 들면 기자들처럼 감각이라든지 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전망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이나 또 사건들의 전모를 고맙게도 아주 고스란히 그대로 예고해 주고 또 보여준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죠.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갖고 있는 섭섭 가운데서도 제가 정말 제 자신이 한국이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준비하는 마음 대비하는 마음 위험을 미리 미리 뭐죠 준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외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울고 불고 그냥 야단을 지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은 거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게 되면 사자성으로 맹략관화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냥 눈에 환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2024년도 총선 전망을 기자들이 하듯이 그냥 감으로 때리는 게 아니고 숫자를 가지고 개헌 저지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는 좀 바쁘고 하니까 토요일 방송 정도 내보내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모든 종류의 예고편이 바로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겁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발생할 확률이 한 공학도가 여러분들 원로공학도가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5.7경분의 1인 겁니다. 발생 확률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게 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5.7경분의 1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청에는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 문과 출신들이 다 저마다 이익에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5.7경분의 1을 불가능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어쩌면 2024년 총선에는 8경분의 1 7경분의 1 6경분의 1의 여러분들 사건이 터지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하하거나 뭐 이런 비난하거나 이런 부분을 접어두고서라도 어쩌면 이렇게 민족이 섭성이라는 것이 과학하는 마음이 없을까. 왜 정직함을 이렇게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됐을까. 과학적 발견을 존중하고 사실과 진실을 이렇게 여러분들 외면하는 그런 한심한 민족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5.7경분의 1의 확률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러분들 끝났는데 누구도 여러분들 그 부분을 언급하거나 그 부분을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대비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나 이 민족은 타험에 불이 나 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악악 소리가 여러분 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일인데 그거를 강구하고 다들 저마다 이익의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그냥 깔아뭉개기가 바쁘니까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을 그냥 알리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부추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prends을 우리가 관리했 Guatemala ี expectation